최근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개편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TV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행정체제개편대안에 대한 도민들의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대안은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가 될 것입니다. 개편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CTV 등 언론사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체제개편대안에 찬성한다는 답이 60%, 반대한다는 답이 29%로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개편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청 주체가 제주도지사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인 만큼 정부와의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행정체제개편에다 주민투표 관련 비용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주도의 설득 논리개발과 협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2026년 7월 민성국위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앞서 법적 기반 정비와 사무제정비, 청사와 인력 배치 등의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